일단 준비해야 될 것들은 코딩 케이블 코딩 케이블하고 차량과 연결한 코딩 케이블 그리고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랜2USB 랜2C 를 쓰셔도 되구요 랜선은 여기 꼽혀있지 않게 이런식으로 된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랜선을 바로 여기 다이렉트로 꼽을 수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쓸 수 있게 하시면 되고 다이소에서 한 5,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으시고 이제 컷플레이 활성화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은 컷플레이가 없는 차량이에요 보시면은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에서 세기기 연결을 해도 컷플레이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컷플레이 활성화를 할 건데 먼저 버전은 내 차량에서 아이드라이브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버전 정보 여기서 이제 버전을 보시면 돼요 이 버전에 따라서 풀스크린이 가능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되니까요 이게 BMW 기준 미디어 버전이 006, 016, 002 이상이 돼야지 풀스크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으로 활성화를 한번 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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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테더링이든 와이파이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차량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코드를 넣을 거예요 코드를 메일 같은 거 받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하나 하시고 차량 찾기 그 다음에 식별 완료 여기다 코드를 집어 넣을게요 컨트롤 V 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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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yes 넣으시면 안되고 no를 눌러주세요. 재설정을 누르면 얘가 재부팅이 될 거에요. 이렇게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재부팅이 됐어요. 이제 카플레이 활성화된 날 확인해 볼게요. 모가와의 기기 관리하기 들어가셔서 새기기 연결을 누르시면 없던 카플레이 메뉴가 생겼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제가 전에 쓰던 카플레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서 일단은 삭제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고 새기기 연결해서 카플레이 하고 핸드폰이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카플레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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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